호수로 들어와서 우선 고폭탄 장작이 나요 네 이 일로 갈 수 있는 거 맞아요? 어.. 되는 거 아냐? 이 전차인데 이 정도는 가지 않을까? 건너봐 여기 건너봐 앞으로 어.. 안.. 안.. 안 돼.. 되나? 아니 되겠지 깊은 물이 있어요 어 이거 봐요 괜찮아요 아니 갈 수 있을 거 같애 왜? 어어? 아.. 폭폭 장전 우회전 우회전 어 여기 킬 보이죠? 아.. 저 안 보이거든요? 왜 안 보여 왜 시야 한.. 다리 아래로 시야 한.. 진짜 30도? 좋아 전진 전진 쭉 전진 오.. 좋아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핑 찍었어요 네네 자 4호 전차 초기형 어우 야 호박 떨어지는 거 봐 오우 오우 씨 뭐야 이게 흠흠 흠흠 교차를 아굴 왜 점령이 아있도 안 됐어 저거 애들 같이 들어가 있어서 흠흠 형님 여기 앞에서 좌회전 네에에ㅈ ㅈㅂ 오케이 제가 표시해 놨어요 170m 아.. 저쪽으로 가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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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적 있으리만 하면 그냥 쏴아 그냥 동축을 잘 써야 돼 내가 어 적이다 적 앞에 정면에 적 야 하나 더 있다 이거 뭐야 쏴아 그냥 쏴아 탱크 멈춰봐 탱크 멈춰봐 탱크 스탑 쏴아 쏴아 그냥 쏴아 엄청 많아 이렇게 바글바글해 저 뒤에도 동축 뒤에 쏴아 이거 쏴아 뒤에 앞에도 하나 있네 앞에도 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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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 쏴아 그냥 흐흠 아니 건물 살살 있네 바로 앞에도 있었어 그리고 요 앞에 90m 그거 봤어요 잡았어? 네 아 못잡았어 죽었어 잡았으면 못잡았어? 아 잡은거 같다 땅대로 땅 땅대로 안보이네 스플래시 있으니 고프탄이니까 오케이 해치웠나? 킹치웠나? 도망침 하짝 전진 어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뒤에 뒤에 오우 움직인다 움직인다 제발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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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으로 대로 양쪽으로 도망침 여기 쏴아 그냥 이쪽에다가 저거 죽었다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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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군 왜 죽어 앞에 앞에 뭐 있나 뭐 앞에 적 앞에 적 앞에 적 앞에 적 앞에 적 앞에 적 차에 가렸어 포스 제대로 쏴 왼쪽에 하나 더 있잖아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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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수 후진 조종수 후진해 빨리 조종수 후진 뒤에 보방 붙었잖아 뒤에 야 뒤에 야 있어봐 야 뭐야 얘 지가 쏘고 죽었어 있어봐 있어봐 한 번 죽었을거에요 포탑 너무 느리다 아니 이거 수리 이거 포수 한번 해봐 포탑 아니 이거 포수가 이거 야 이거 포수가 이거 교육을 제대로 못받았어 포수 포수 안 되시나요 포수해봐 이거 포탑 겁나 는다니까 포진 hit 포수 포수 이거 생각보다 많이 잡았다, 이거 이게 용도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떡볶이라 야, 이거 아니 기강 좀 잡아야 돼, 이거 둘 다 탱크는 떡볶이라 탱크 처음 타보니? 좋아, 적전차 뭔진 모르겠는데 저 적전차 뜨고 옆에 시간 줄어드는 거 뭘지? 핑 남는 시간인걸요? 핑? 아, 스팟 시간이구나 적전차 두 대나 있어 저 주변에 어, 없어졌다 이거 최고속도에요 지금 이거? 네 28km 그냥 느리긴 느리다 탱크라 셔먼이라 지금 우리 앞에 수송트럭 저거 하나 가는데 저 친구가 아마 스팟 해줄거야 죽어서 저 보여주셔가지고 내 생각에 저 코너에 적전차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전부 아니야 그냥 셔먼 같은데요 어, 안뜨네 어, 안뜨네 뭐지? 예 적전차 어디로 간거지? 아, 내가 그냥 마크가 한거지 티가 맞으면 한방이라고요 우리 5길제 88mm 아니 셔먼은 티가 몇대 때려야 되는데요 철갑탄으로 많이? 흐흐흫 많이 혼자 한방인가? 티가 전면, 우측 위에 전면 만나면은 뭐 측면 물어야지 어떻게든 측면 물어야지 어떻게든 어, 퓨리 찍어보냅니까? 오케이 스프러키 끊고 어, 궤도 끊고 돌려 어케이 얍 허흫 멀서 엘베티 스파크 던 세븐기 세븐기 던 여기서 우회전 해봐 우린 우린 전차를 찾으러 가자 우회전요? 있을거요 어, 그게 터졌다는 걸 못 본거 같은데 우회전 아까 여기 있었잖아 마지막 위치가 여기 아니었어? 여기 밑에? 어 이거 무슨 소리고 어 여기 경차량 있다 이쪽에 우리 좌회전 하면 안되있어 아니 여기서 해야지 말고 어 전진해서 아니 이게 뭔 소리야 근데? 무슨 소리야? 전차 엔진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앞에 가봐요 그냥 계속 엔진 꺼 볼까요? 우리꺼? 아 우리꺼인가 이게 소리가? 우산 전진 요 어 예예예 너희들이 북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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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핫도그 열심히 쫓아오고 있다고 지금 핫도그 가로질러서 쫄로 가봐 쫄로 우리 쫄로 갈게요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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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칸대포만 빠르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흐흐흐흐흐흫 은혜 하흐흫 제 생크 너무 두네가지고 샤모아는 이게 기관총 좀 있으면 좋겠다 운전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원래 위에도 있어야 되는데 저단기어 넘으면은 선에 잘 된다는데요 소원님 네 근데 달릴때는 고단기어랑 선에가 한거잖아 아 기어 바꾸느라 네 기어 바꾸는게 잘 안되죠 어 이대로 길 따라가면 적전차 우회전 우회전 준비 여기서 우회전 이제 정면에 적전차 있을거에요 준비 정면 살짝 우측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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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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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우리 티타임 좋아 티타임 나이스 딱 중앙을 때려 때려 아 나이스 와아 티타임 길었고 야 4호꺼 튕겼어 하하하하하하 으아아아 근데 내가 봤던 애가 얘가 아닌데 하나 더 있어 전진해봐 이대로 전진해봐 전진해봐 하나 더 있어 어 노탄소리 너무 좋다 키우윽 소리 나는 소 노탄소리도 안왔어 와 티타임 좋았다 나 아무튼인줄 알았어 어쩌다 떡볶이 한꺼나 야아 꼬키 가면 하하하하하하 개꿀 뭔 소린데 이걸 아 저거 보병이 잡겠다 핫도그 붙었고 좋아 하하하하 고경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요 거리 유지해서 그니까 이대로 전진하면 됐듯 또 이석도로 갈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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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끔 애들 영어로 애들이 계속 뭐라 그러는데 안 들려요 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들리는데 뭐라는지 모르겠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영어잖아 하하하하 이 다음에 들판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길이 없어서 여기서 어 어 오 우회전? 아 여기서 여기서 우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아니 그냥 가 가 가 가 그냥 가요? 어 아 이게 진짜 시야가 너무 두고도 진짜 잘 안보여 하하하하 옆에 새끼리 하나 있었거든 어 이 안에 똑끼라 어쨌든 저칸템을 가면 되니까 똑끼라 시야만 또가 하하하하 아니 지나온 자리에 적전차가 없었는데 왜 닉다웃되지 이거는? 로비티에 좀 더 와 가 예 에 가 가 하 로비티에 나 러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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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수풀 뒤로 쏴요 수풀 뒤 수풀 뒤 앞에 지나온 놈은 됐고 수풀 뒤 저 나무 수풀 뒤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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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초기 부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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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는다 얘네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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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 쏘라고 얘 아 저는 그게 안 보여 아니 계속 같이 쏘아 그냥 저 제 앞에 그 핀 줄 알게 바로 앞에 바로 앞에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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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다 어 죽었다 오케이 오케이 굿 굿 굿 굿 오케이 아군 보병들이 볼 수 있게 그냥 막 쏘아도 될 듯 오케이 전진 야 핫도그 어디갔어 핫도그 우리 뒤부터 있어 다행이다 대전차 쏘려둔거 잡았다 저 동물쪽에 적이 많아 좋아 아군 보병들 우리 지금 뒤에 엄청 많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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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 뺏어 연막 안에 들어갔어 뭔 소리 오케이 컷 여기서 세울게요 뭐야 스모크기 랩 스모크기 랩 스모크기 랩 스모크기 랩 스모크기 랩 스모크기 랩 건물에 있어 나이스 야 우리 지금 캐리 중이야 지금 우리 주변 보복탄 건물에다 계속 쏴 그냥 저거 ismo 오 들어가면 안돼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옥 아 코usal segundo thôi 여기 왼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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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o 우측이 적 두시 방향 justice het 오 한더 지난다 분명 확인 음 ест 어 저희 앞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요? 뒤에 고병이 못 나오는데요? 오케이 전진 전진 이거 한 번 넘자 담벼락 어 오케이 따라온다 오케이 오케이 어어 상대 포격 어어 와 우리 있던 자리에 포격 떨어졌었어 방금 빨리 건너가자 이거 네 어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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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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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고 잡았어 저거 아니야 저거? 어어 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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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이거 봐 철커탄 철커탄 장전해 빨리 철커탄 잡았다 잡았다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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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한 번 더 쏴 한 번 더 쏴 아 아 내가 초탄이 구포탄이어가지고 못 죽였다 내가 먼저 쐈는데 초탄이 구포기였어 아 까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